네 제가 준비한 앞에 너무 상큼하게 우리 채영이가 문을 너무 잘 열어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좀 더 분위기를 달굴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아 안 들려요 집에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아 오늘 집에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저희 공연 끝까지 남아서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션에 진보 오빠 저는 박원희이고요 낙재환 그리고 김민준 이렇게 저희 세션이 합조도 진짜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지금 세션도 이렇게 조금 처음이라서 제가 다시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음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해줘야 아는 거니 사실 난 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 넌 정말 몰라 여자를 몰라 Hey, listen to me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널 좀 더 알고 싶어 날 그냥 보내지 마 집에 안 갈래 집에 안 갈래 너도 혹시 나 알겠다면 원한다면 이대로 보내지 마 집에 안 갈래 오늘 출발하지 좀 말아 남자랑 그렇게도 절대가 없어 네가 뭘 지켜 너 다 잘 지켜 오늘은 말해줘 안 지켜줘도 돼, baby 멈춰게 서 있지 좀 말고 뭐라고 한 말이라도 좀 말해봐 난 정말 바보 난 혼자 안고 You just follow me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널 좀 더 알고 싶어 날 그냥 보내지 마 집에 안 갈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너도 혹시 나 알겠다면 원한다면 이대로 보내지 마 나 오늘 밤은ime 나 지는 사람 아니야 넌 대만ść 없는 거야 왜 그리도 내 맘모는 이 왜 그리도 내 맘 모르겠니 말로마 사랑해 잘 사귀지 마 이젠 델일 보여줘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널 좀 더 알고 싶어 날 그냥 보내지마 집에 안 갈래 집에 안 갈래 도도 없이 나 안 갈래 원한다면 이대로 보내지 마 baby 나 오늘 집에 안 갈래